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N수 학습법 퀘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겠죠. 지금 아직 수능 성적 발표도 안 된 시점인데 일단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수능 전에 힘든 것보다 지금 힘든 사람들이라면 훨씬 힘들죠.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N수 캐스트를 시작해봅시다. 자, N수는 제수 이상을 말하는 거죠. 3수, 4수, 군수, 장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수생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일찍 마음먹은 제수생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N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데 저한테는 제가 그 지금 생각해오면 좀 강사 초년생? 초년생까지는 아닌데 지금 돌아보면 좀 초년생인 것 같아요. 초년생. 강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제수생들을 가르쳐서 10년 가까이 제수생들과 대부분 제수생들과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제수종합반에서 많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제수학원에서 기숙학원에서도 오래 있었고 메가스터디 타지면 지금 소초메가 기숙학원의 개원 멤버이기도 하고요. 2년 정도 제가 개원하고 수업을 했으니까 그 전신부터 제가 했었어요. 소초메가 기숙학원이 개원하기 전신이 있거든요. 남양주 메가스터디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때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수생들을 가르치면서 같이 호흡을 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어떤 힘듦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치열함, 아름다움도 좀 봤습니다. 진짜 너희들도 알겠지만 무언가를 정말 내가 원해서 그거에 도전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는 좀 감동입니다. 때로는 감동이에요. 하여튼 제수생들과 제가 오래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봤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것들도 봐왔습니다. 감상적인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앤수, 저는 again의 앤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다시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다시 해야 되는 거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수, 삼수라는 거 어차피 했던 거 또 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again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시련을 딛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모든 걸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에서 again이라는 걸 따왔고요. 제수에서 서울대 가는 애들의 특징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다시 하는 걸 정말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돌이켜보건대 서울대에 합격하더라고요. 제수, 삼수에서 서울대 가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현역으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공부하던 때. 제수, 삼수로 서울대 가는 애들은 진짜 힘들게 공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연고대 갈 실력이 됐거든요. 연고대 갈 실력이 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안 가겠다 난 서울대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짓거리를 또 한 번 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1년을 더 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알 거야. 제수의 성공은 시작부터 뭐 실전보유상만 풀면 될 것 같잖아. 그런 망한다는 것도 알죠. 그런 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 삼수에서 제수 서울대 가는 내가 제일 무서운 애들이야. 삼수에서 서울대 가는 애들이. 여튼 다 알고 있어.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문지풀이부터 제수하거나 삼수할 때 내가 아무리 작년에 물리를 잘 받고 수학을 잘 받더라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 다리들을 다 다시 건너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말씀 드리고요. 2023년도에 대한 약간은 입시 변동도 잠깐 얘기하면서 가봅시다. 자, 다 아시겠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정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40에서 45% 정도로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고 2024학년도에는 더 확대가 될 겁니다. 문이 약간씩 넓어졌다. 너희들한테는 좋은 거야. 30% 초반대로 떨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정시 과탐 반영 비중 이건 다 알 거야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국어, 수학, 과학 중에 상위 8개 대학인데 국어를 100으로 보았을 때 수학, 과학의 비중인데 서울대, 서강대 빼놓고 대부분 다 같거나 국어랑 같거나 높습니다. 수학이랑 같은 것도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전략 없이 공부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학습 비중을 잘 여러분들이 조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얘기 안 해도 보시면 알겠죠? 자, 2022 수능 물리학 1 그래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전 평년 수준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특히 2021학년도에 너무 쉽게 나와서 만점만 1등급인 상황에서 2022학년도 수능 문제를 딱 맞닥뜨리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 평년 수준 정도 물론 뭐 수년 전의 물리 최근에 약간 물리가 좀 쉽게 나오긴 했어. 작년에 특히 쉬워 2021학년에 특히 쉬웠고 그래서 이렇게 쉬워지기 직전이 있어요. 이 전교육 과정 같은 경우 그럴 때 상당히 1컷이 43, 44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43, 44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거는 너무 높게 체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작년에 이제 쉬웠는데 올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지만 마음은 그랬는데 실제로 공부는 좀 그렇게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내 커리를 잘 따라온 친구들은 그랬는데 뭐 잘 본 친구들이 못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제 커리 따라왔는데 잘 본 친구야 이제 뭐 내 생각 안 하고 저희 가서 놀 예정이겠지만 여러분들 다시 저를 보는 친구들은 함께 했는데도 조금 미진한 성적이 나왔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반성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알겠죠? 고민도 많이 했고요. 자 여튼 여러분들 그 저와 함께 했든 하지 않았든 일단 그건 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능 물리가 이게 사실 정상이야 정상인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유턴력하기 더 어렵고 전기력과 자기장이 약간은 중킬러가 나왔어도 괜찮은데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뉴턴욕학 20번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쉬웠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은 2023학년도엔 보정이 될 것이고 변별력을 유지를 했죠. 그렇죠? 유지를 했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년 수능이나 구평보다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거는 사실인 거고 물리라는 거 물리를 하는 학생들의 성향을 이제 평가원도 알 거예요. 쉬운 거보다는 어려운 게 낫다라는 거지. 물리하는 친구들은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또 있어서 너무 쉬운 걸 정말 싫어합니다. 다른 과목 학생들보다 더 싫어해요. 그렇죠? 변별력을 갖춰라 라는 게 물리학을 선택했던 친구들의 종론이었죠. 그래서 변별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어떤 너무 쉬웠을 때보다는 훨씬 저는 낫다고 봐요. 그래서 2023 수능도 변별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사실 수능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더라도 쉽게 결과적으로 쉽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항상 수능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늘 맞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표준 점수도 예년을 확보를 한 거죠. 외년을 회복했습니다. 물리만점 표점이 다른 과목과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유지가 될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지. 그치? 변별 영문항은 18, 19, 20번이었는데 20번의 역학이 얘들보다 좀 더 쉬웠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예측하건대. 다만 얘들이 준킬러 이상일 것이다 라는 것은 누누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자기장 내게 어려운 문제들 많이 연습시킬 때 제가 왜 저러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나온다고 했잖아. 전기력도 계속 그랬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늘 나온다고 했던 용수철 문제 중에 중력 장르의 용수철이 나올 수도 있고 공면 형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둘 다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면 형태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예측했던 게 20번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얘를 먼저 풀고 얘들을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두 개 다 틀려도 거의 1등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개 빼면 사실 20번 너희들이 막 예측을 많이 했다. 18, 19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17번까지 풀고 20번 풀고 했으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평이했을 수도 있어요. 커트라인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지. 여기서 막 멘탈 나가는 거지. 나갔던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지막에 4페이지를 풀 때도 빨리빨리 안 풀리는 것들을 제끼고 내가 풀 수 있는 걸 먼저 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튼 이 물리학 뒤쪽 4페이지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앞쪽에 있는 문제들 거의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만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어차피 20개 22개, 21개밖에 안 돼. 거기서 20개를 출제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주제는 정해져 있다. 물리는 그런 것들 알고 있었죠. 변별로 갖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그 기존 유지가 될 테니까요. 자, 이제 N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웃긴 상황인데 N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 과탐 과목을 바꾸고 싶다. 자, 작년에 열심히 했으면 그걸 이어가는 게 맞는 건데 꽤 많은 학생들이 정 떨어졌다. 물리가 정 떨어진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화학에 정 떨어졌다. 생명에 정 떨어졌다. 지구과학에 정 떨어졌다. 뭐 이게 정이 떨어져. 정이 얼마나 들었길래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고. 알겠죠? 과탐 선택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죠. 있어요. 그리고 많습니다. 생각보다. 작년에 본 거를 막 바꾸고 싶다. 그런데 일단 어떤 감정적인 걸 좀 버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자. 자, 올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과목을 두 개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쵸? 예, 뭐 서울대를 가려면 올해까지는 툴을 선택하셔야 되고 2024학년도부터는 툴을 선택하지 않아도 서울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발표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2년 더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자, 일단 빨리 선택을 하셔서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게 정도입니다. 알겠죠? 네, 유불리를 고민하는 시간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과목 선택의 순위는 첫 번째, 학습량. 무라, 생주 중에 학습을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을 생각해봐.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했던 거를 다시 새롭게 뭐 작년에 뭐 누구 어떤 선생님을 들었다면 올해 다른 선생님을 듣고 해. 과목을 바꾸지 말고 그래, 선생님을 가라. 과목에 정 떨어지는 것보다는 선생님한테 정 떨어지는 게 낫겠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내 생각만 했으면 뭐 올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내 수업 들어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목을 바꾸는 것보다는 선생님을 바꿔라. 알겠죠? 예. 첫 번째는 정 떨어진 거는 좀 잊으시고 학습량을 생각해 주세요. 예. 내가 가장 많이 학습한 게 무엇인가. 그게 일단 첫 번째 선택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도 생각하셔야 돼. 어떤 거냐면 학습은 내가 A하고 B를 봤을 때 A하고 B를 봤을 때 B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성적은 B가 잘 나와 그건 효율성이 높은 거야. 그거 선택하셔야 돼요. 학습량이 물론 최우선이긴 한데 효율성도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 크게 기여를 하니까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 줘. 학습량이 많아. 성적은 좀 안 나왔어도 특히 수능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친구도 있잖아요. 그전까지는 잘 봤는데 그런 친구들은 정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과목 하셔야 돼요. 6평, 9평 1등급인데 수능에서 내가 2등급 또는 3등급 나와서 망했어. 그래서 물리가 그랬다 합시다. 그럼 물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수능에서 무언가가 좀 운이 안 좋았던 게 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작년에 너희들이 공부를 했을 때 효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그냥 이거를 선택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효율성이 높은 거는 분명히 여러분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야. 타고나는 애들이 있었던 과목이에요. 물리를 타고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학습은 좀 덜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나는 딴 걸 더 많이 했어. 화생을 더 많이 했어. 나 화생할래. 이랬을 수도 있는데 물리를 조금 공부해서 점수 잘 나오는 애들은 물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두 개로 선택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냥 좋아하는 거 해. 알겠어? 인원수 많은 거 하고 이런 거는 아니야. 뭐 해봐서 알잖아. 인원수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습니까? 생지 선생님들은 물론 인원수 많은 게 좋다고 얘기하겠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요인들이 있긴 있어. 그죠? 그렇잖아. 있긴 있는데 선택자가 적은 물리 같은 거나 화학 같은 거는 몇 번 얘기했지만 하기 싫은데 물리를 하진 않아. 그죠? 물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물리를 하는 거예요. 잘 못해도. 그죠? 상위권부터 중, 합위권까지. 근데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데 앉아있는 친구들이 없어. 학원에 가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물리한다고 모인 그 반은 반 분위기가 좋아요. 다 집중해서 듣고 예의가 바르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어떤 호흡이나 시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물리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과목입니다. 인원수가 생지의 절반이잖아. 그쵸? 절반인 거.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물리, 응시 인원이 6만은 넘잖아. 6만가량 되잖아. 6만. 그죠? 6만가량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불리하다? 100분위에서 불리함이 있다? 그러기에는 이게 6천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간다고 모여있는 뭐 3천, 4천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기분일 수 있다. 그리고 물리는 공부하는 재미가 있잖아. 사실은. 그리고 사고력 문제와 기본 개념 문제들이 균형을 잘 잡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좀 큰 과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후년이지만 2024학년이지만 서울대가 투를 포기하는 대신에 특수학과에서 물리화학 중 둘 중에 하나를 꼭 봐야 되는 것도 신설을 하게 되죠. 그쵸? 의과대학도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서울대 의대 선택을 하셔야 응시가 내후년부터는 가능하다. 즉, 물리나 화학의 중요도를 점차 높이겠다라는 서울대의 움직임이 있으면 다른 학교도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게 좀 빠르면 올해부터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올해의 확정 입시 요강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나오게 되면 또 거기에 변화가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튼 빠르게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사실 크게 유불리가 있지 않습니다. 원과 모가 안에서는 알겠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알겠지? 인원수는 너무 생각하고 있지 말고 자, 인수학습법 어게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꼭 다시 하시고 시기에 맞는 학습을 해주세요. 작년에 물리 1등급 맞은 친구들은 문제풀이 또는 킬러부터 하고 싶겠지만 빠르게라도 개념을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개념완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잖아. 일반적으로 40강 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면 압축 개념을 활용해서라도 다시 고르게 전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풀이 하다가 막 까먹으니까 기본 개념들을 갑자기 문제풀이를 중단하고 개념을 공부를 다시 하게 돼. 그래도 시간이 들어가니까 개념 공부한 다음에 하던 문제풀이를 또 처음부터 다시 해서 시간을 날려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큰 손해입니다. 알겠죠? 지금 기억이 남았을 때 정교하게 다시 공부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몰라? 기억이 남아있을 때 다시 공부해줘야지 망각의 기울기가 완만해지잖아요. 왜 그걸 안 하냐고 왜 다 까먹었을 때 0 때릴 때 다시 공부하냐고 알겠어? 그러지 말라고요. 압축 개념을 활용해서 다시 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최우선. 그리고 새로 정리된 기출문제를 상반기에 다시 풀어야 돼요. 새로 정리. 기출문제들은 매년 선생님들 것 제 것도 이번에 작년에는 시그마 기출 완성이었지만 올해는 300개를 뽑은 기출 300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시그마 기출도 남아있지만 정규 커리는 기출 300으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출 300, 300개의 문제들을 뽑아서 다시 정리를 한 거죠. 특히 이번 2022 수능에 맞게 항상 최근 수능의 기조가 그 해에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 정리된 기출문제를 상반기에 다시 꼭 풀어주세요. 알겠죠? 이 두 가지 작업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은 중반부를 잘 보내게 돼요. 시작만 잘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해주시고 킬러 학습은 6평 전에 학습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6평을 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N수생들 같은 경우는 6평 전에 킬러 학습까지 종료해. 욕심부리지 말라고. 1월 달에 킬러하고 모의고사로 그냥 넘어가가지고 6평 끝난 다음에 개념 다시 보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시간 낭비라니까. 6평 전에 개념 기출 보고 킬러 공부에서 6평 딱 봐. 그거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응? 틀린 것 같아? 내가 말하는 게? 좀 그러지 말고 빠르게라도 보고 빠르게라도 기출 300 얼마나 좋아요. 300개만 선별했잖아. 중상급 문제를 제 강의에서는 그런 걸로 상방에 다시 풀어. 압축된 걸로 그럼 되잖아. 그 다음에 킬러 학습해 특란도 특강 들으라고 6평 전에 인강에서는 2월 달인가 나올 예정이야. 빨리 나올 거야. 그래서 6평 전에 잘 학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 그거까지만 잘해줘. 그 다음엔 니들 마음대로 해. 알았어? 6평 끝난 다음에 모의고사를 일일일 뭐를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다만 가장 마지막 단계 9평 끝난 다음에는 순수 모의고사 위주로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 기출 문제에 너무 목 매달지 말고 그 마무리할 때는 기출 문제 가지고 마무리하지 말고 예상 문제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 항상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특히 6평까지만 잘 해두면 6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6평에서 9평 사이의 재수생들이 여름 슬럼프가 좀 있거든요. 공부 다 한 것 같은 느낌 그것만 잘 극복을 해주시면 돼요. 여름을 잘 극복하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시작을 again에 맞춰서 다시 잘 하고 6평 끝난 다음에 여름 시즌에 슬럼프를 잘 극복해. 그리고 9평 이후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해줘. 예상 문제풀이 위주로 이 정도만 방향을 잡아도 물리는 성공할 수 있어. 과탐은 성공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런 것도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입시 성공의 방법 이거는 제가 개념 OTS도 얘기를 했던 건데 슬럼프 없는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는 뭐야? 끝없이 자기를 이겨나가야 돼. 그치? 뭐 하기 싫은데 난 뭘 하고 싶지만 그걸 하면 안 되잖아. 뭘 하기 싫은데 뭘 해야 되잖아. 그때 정신력으로 자신의 몸을 해야 될 곳에 던져나. 끌고 가. 그렇게 자기를 이겨나가셔야 돼. 매일 매일. 체력관리도 하라는 거 매년 얘기하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줘. 1년을 극단적으로 성실하게 보내셔야 돼. 그리고 시작은 매우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자랑스러워지거든. 꼭 명심하시고 하루하루에 자기를 이기는 과정 그게 365일 365일이 안 남았어요. 그죠? 내년 11월 17일 날 수능이에요. 거기서 한 30일은 빼야 돼. 한 300일 정도인데 극단적으로 성실하게 살아봐. 여러분 지금 마음가짐으로는 할 수 있잖아. 그 지금 마음가짐을 잊지 말라고. 저거 나왔다. 일기를 써. 너희들이 막 12월 달 1월 달에 재수 시작하는 애들은 막 눈에서 불이 날아 그래. 근데 6평쯤 가면 애들이 뭐 해들려가지고 초반에 그 마음가짐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1년 싸움이에요. 1년 싸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관리에 실패하면 입시 승리도 없는 겁니다. 좋은 시작과 좋은 끝. 시작은 제가 말한 대로 해줘. again 다시 해야 돼. 그것들을 잘 시작을 해주시고 좋은 끝. 그 마무리할 때 이상한 짓 하지마. 알겠죠? 총정리한다고 기출문제 다 다시 풀고 개념 강의 다 다시 보고 EBS 다 다시 풀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마무리는 예상 문제로 깔끔하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될 것들이 있는데 약점을 보완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마무리할 때. 그렇죠?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물론 했는데 실패한 좀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시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시작을 잘 하고 끝을 잘 맺으세요. 중간은 시작만 잘하면 잘 굴러갈 거야. 알겠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N수를 시작하는 학생들일 텐데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